월드로 뭘 한다? 이제부터 저렇게 해봤나? 뭐야! 갑자기 너 밖에 브이로그 찍는 거야? 갑자기 브이로그? 내가 또 요즘... 루아는 디노랑 브이로그 찍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구만 지금 저희는... 방금..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걸 하고 왔잖아 사전도 팔아 갔죠? 근데 왜 항상 망사히 태워달라고 하는 거야? 나 진짜 궁금했어! 없는 말 지워내줘가! 비표 주시니까 저도 입는 거고요. 저는 그만 입자고 말할 때가 더 많습니다, 여러분. 진짜? 너 이거 왜 이렇게 들고 해요? 밑으로 내면 각도가 안 나와. 이 정도? 이 각도로 하는 거야, 그냥. 아, 그렇게? 오케이, 오케이. 원래 브이로그를 하는 건 편하게 하는 거거든. 근데 사실 이번에 월드가 그렇게 막.. 브이로그 찍고 있어? 네. 들어오세요. 엄청 이렇게.. 한 만큼은 아니잖아요? 또 가요? 아, 한 만큼의 힘든 힘. 체력, 체력의 힘든 힘. 디노는 그냥 안 하면 가. 저걸 살짝 돌려볼까? 디노야, 갔다 올게. 어, 잘 가. 한 번 가는 거야? 나랑 같이 가. 어디 가는데? 나랑 같이 가. 잘 가. 안녕. 이렇게 생방 그 사이에 또 운동을 하러 가는 세븐틴은 이렇게 자기 권리를 철저합니다. 디노 씨, what's in your bag? What's in your bag? 네, 말씀 좀 해보겠습니다. 자, 가방 안에 있는 아이템을 좀 소개해 주세요. 첫 번째는 정말 제가 늘 소중하게 가지고 다니는 거. 가방을 바꿀 때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. 명호 형이 치는 거고. 행운이 있는 거고. 정말 행운이 있을 것 같아서 하고. 저는 요즘 간소하게 갖고 다녀요. 그 사람 마음이 비워내고 비워낼수록 사람은 더 채워지는 법이거든요? 네. 에어팟. 에어팟. 제가 유선을 동시에 들고 다니는 거야. 왜 비우면서 그걸 두 개 들고 다니는 거야? 근데 얘는 진짜 두 개 껴. 네, 감당 잘했어, 감당. 두 개 끼는 건 뭐야? 여기 한 두 끼고 여기 한 두 끼고. 이거 끼다가 한 5분 후에 이거 끼더라고. 이거 빼고. 이렇게까지. 네. 좋네요. 이어폰까지. 너는 왜 이렇게 웃어? 왜 이렇게? 아니 너무 웃겨가지고. 이거 좋다, 이거. 이거 내가 내년에 또 줄게. 나는 내 방에는 딱 전체. 또 그리고 운박싱 시간이 돌아왔어요. 오케이, 오늘 두고. 이걸 왜 준비했냐? 왜 준비했냐? 세븐틴이 월드로 오란다 강정을 왜 준비했냐? 왜 준비했냐? 왜 준비했어요. 왜 준비했냐? 어. 왜냐면 치월스 할 때는 이거 카스테라. 맞아요, 맞아요. 카스테라 테라. 이거 왜 카스테라 테라였지? 아니, 왜냐하면 치월스라서 카스테라 테라이가지고. 미성년자 모듈이 되게 많아가지고. 카스테라를 테라인 부분이에요. 그치, 그치. 와 진짜 센스 있다. 이렇게 해서 카스테라를 했는데 이거 오란다. 월드로 오란다. 오란다.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수제네 이거. 맛있다 이거. 이게 오란다. 이게 또 칼로리가 한 봉지에 한 1200칼로리예요. 엄청 높아가지고 칼로리를 진짜 축적을 잘할 수 있어요. 근데 요즘 날씨가 나와서 땀이 안 흘리잖아. 이제 하나 먹어요. 1200칼로리. 그러니까 밥 4공기. 이거 하나 먹으면 밥 4공기 한 거 같아. 121큰? 딱 몰랐어. 장난이다, 장난. 야 무슨 이게. 이게 1200칼로리네요. 엄청난 거야. 걷자 다 들어가는 거지. 엄청난 거야. 걷자 다 들어가는 거지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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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방금 바람개빈 우지형 아니었어? 아 근데. 피아노 혹시 좀 치세요? 어. 아니. 저거. 이거. 이거. 말했었는데 이미? 파워렛. 아. 이거. 우리 노래. 우리 노래. 우리 노래. 우리 노래. 이거. 이거밖에 몰라. 네. 연습을 안 하고 바로 치는 거야? 그러니까. 미쳤어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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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우와. 그리고 해서. 하나. 수가. 우와. 잠깐 인서트, 인서트. 우와. 인서트. 와. 와 우리 멤버들이 아이스크림에. 진짜 차가운 거 좀 먹어요? 아버지. 네. 아버지. 아버지.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버지! 막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? 나가 임마 어머니? 어? 도겸아 도겸아 우리 슈아 형이 진짜 엄마랑 판박이에요 진짜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멤버들의 아이스크림에 굉장히 안녕하세요 도겸아 나 약간 탄비 선배님 같지 않아 빌라임 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만나 제가 오늘 브이로그를 처음 시작했는데 이게 매력이 있어 이게 혼자 그 약간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? 안녕하세요 머리가 짧아서 머리를 안 하면 이렇게 고슴도치가 됩니다 고슴도치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붕 뜰까? 나는 항상 어릴 때부터 중학생 때 머리 짧게 자르고 그때부터 항상 부러웠던 게 있어 밤곱슬 또 봐요